이번 시간에는 타이젠 UART API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젠의 UART에 관련된 가이드 문서가 잘 되어 있으니 그 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PI 자체를 보지 않고 API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docs.tizen.org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IoT를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API 레퍼런스가 아니라 API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PI 가이드 메뉴에 타이젠 페이퍼러 아이오 네이티브 API를 클릭하시고 그 아래 프로토콜 UART를 열어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 길이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UART를 이제 설명드리려 하는데 이 그림을 먼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UART 디바이스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UART 페리퍼럴 디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경우라면 왼쪽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는 UART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온도 센서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쪽에는 TX, TRANSMIT를 쓰면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하면 뭔가 데이터를 던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RECEIVE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X와 RX를 연결하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RX와 온도 센서의 TX 예 온도 센서의 TX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서로 이제 크로스를 해서 이제 연결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TX와 TX를 연결하고 RX와 RX를 연결하면 당연히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 보내려고만 하고 아니면 둘 다 서로 받으려고만 할 테니까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UART를 많이 다루고 사용해 주신 분들은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강의가 초심자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하고 언급하고 살짝 언급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이트 나오는데 UAR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대1로 통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서 GPIO 하나 설명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선 하나를 여러 개 센서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UART의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만 1대1로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센서 하나당 UART 프로토콜을 하나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센서 여러 개를 쓰고 싶다고 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의 수 혹은 그 이상으로 UART 핀이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구글에 가셔서 라즈베리 파이 핀맵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타이젠 크래프트룸 타이젠 크래프트룸에 가셔도 이렇게 핀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ART 좀 이렇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UART RX용 UART TX용 이렇게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적어도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UART로 동작하는 모듈이 단 하나만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만 쓸 수 있고 온도 센서를 UART로 쓰고자 하는데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UART 핀을 이미 컴퓨터 호스트 PC와 시리얼로 연결해서 로그를 확인하고 뭔가 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위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 TTL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USB2, 시리얼 같은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장치도 사용하면서 UART를 사용하는 온도 센서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실제 온도 센서를 사용할 때 이제 언급해 드리겠지만 같이 한번 UART를 쉐어해야 합니다. 로그를 확인 후에 처음 부팅할 때는 USB2, 시리얼 그 모듈을 꽂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로그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동작을 하며 다시 USB2, 시리얼을 뽑았다가 거기에 온도 센서를 꽂고 실행해서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가 UART로 쓸 수 있는 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상용화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상용화 보드 상용화 보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시리얼 프로토콜이 아닌 다른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온도 센서로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젠 팀에서 아직 UART로 사용한 온도 센서 예제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UART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UART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라고 나와있고 TX, RX 두 개의 데이터 라인을 쓴다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UART 데이터 프레임 UART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센서 쪽과 라즈베리파이 쪽이 처음 UART로 통신할 때 무언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서로 맞은편의 리시브 단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상황이 오면 그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트랜스밋 해줘야 그것과 짜게 되는 리시브가 동작할까요? 그 대강의 흐름은 여기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앞부분을 보시면요. 처음에 데이터는 1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디폴트 상태가 1입니다. 굳이 이제 따지면 1이 5V라고 하면 계속 이제 5V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이 0V다. 0V가 아니고 5V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쭉 5V로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 0으로 내려가면 0으로 내려가면 그게 바로 이제 스타트 스타트 비트가 되는 겁니다. 스타트 비트란 트랜스밋 하는 쪽에서 자 이제 시작하겠다 라고 이 다음 비트부터 의미있는 비트 비트를 내가 이제 막 쏟아낼 테니까 막 쏟아내기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게 이 스타트 비트입니다. 이 스타트 비트는 5V인 하이 볼티지 상태에서 로우 볼티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시점이 스타트 비트가 되고 그 다음 비트부터는 뭔가 의미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다음 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0 1 2 3 4 5 6 7 총 8개의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개수는 아마 센서마다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데이터 개수가 꼭 8개의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8개의 의미있는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이고 데이터 개수는 점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센서마다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UART를 통신할 때 스타트 비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미있는 데이터 비트를 비트들 다수의 데이터 비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총 8개의 데이터 비트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parity 비트 parity 비트 이 경우에는 앞서 보낸 8개의 비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 앞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parity 비트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parity 비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stop 비트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개의 스탑 비트를 두면 비로소 아 비로소 아 통신이 끝났구나 끝났다 스탑이 두 개다 스탑 비트는 다 1과 1이네요. 이렇게 스탑 비트 두 개를 보내면 통신이 다 끝났다 라고 서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이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한 데이터의 차이 단위가 여덟 개였습니다. 아니 여덟 개가 아니고 다른 데이터 꼭 여덟 개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다른 데이터 단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할 테고 이제 parity 비트를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탑 비트를 하나만 둘 거냐 이제 두 개 둘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API로 이제 우리가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I 설정에 따라서 여기 있는 실제 모양 이런 흐름으로 흐름은 이제 유사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길이가 늘고 줄고 parity 비트가 있고 없고 이 스탑 비트가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이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설정을 이제 타이젠에서 타이젠에서 제공하는 UART용 API를 가지고 설정해 주어 구체적인 이제 모양새를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스타트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예 통신이 시작하는 것을 알려준다.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기 전에 이 설정을 하면 통신이 시작한다는 것을 예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8개의 비트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예 다섯 개부터 여덟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예 의미입니다. 이 길이가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parity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전달한 데이터 중에 에러가 있는지 체크하기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0 또는 1을 보내주는 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p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페이트 비트를 비트까지 모두 다 보냈어 라고 하면 stop 비트를 설정하게 되고 stop 비트 값을 보고 받는 쪽에서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비트를 타이젠 API를 써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보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빠르기 1초에 몇 개나 1초에 몇 개나 이런 비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럼 빠르기를 보드 레이트에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보드 레이트는 다른 프로토콜과 프로토콜과 다르게 클락이란 게 없습니다. 클락이 없다는 의미는 사전에 센서와 라즈베리 파이 간에 비트가 내가 얼마만큼 1초에 보내겠다 라고 확실히 약속해서 딱 그만큼만 주고받아야 서로 데이터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1초에 10개를 던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1초에 100개를 받는다고 하면 얘가 던진 개수는 1초에 10개인데 다른 애는 100개 무려 10배를 받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읽는 쪽에서 더욱 촘촘히 데이터가 읽히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데이터 하나를 던졌는데 다른 데이터 다른 쪽에서는 그 하나에서 10개를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속도를 정확히 맞추어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드 레이트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이 센서가 지원하는 보드 레이트를 스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115,200을 쓴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전 홈페이지로 스펙 한글 문서로 들어가보면 여기 115,200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115,200에 걸쳐서 비트를 쏴주게 되고 정확하게 그만큼의 속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읽게 되는데 보드 레이트를 확실하게 센서를 사용하기 전에 이 센서의 스펙에 따라서 115,200의 비트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던져주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피드는 정확히 예 일치해야 되고 그 1초에 보내는 비트 수를 이제 보드레이트다 보드레이트 라고 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전에 이제 GPIO를 강의했을 때 나온 함수들인데 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tips 5 셀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